대추나무는 나무가 무지하게 강해서 강해서 꼭 들이기 좋고 나서 도리를 뜯고 나서 좋아야 됩니다 대추나무는 그냥 좋으면 피스 다 깨집니다 나무가 온갖 강해서 됐습니다 끝까지 됐습니다 다같은 항상 들이기 좋고 도리를 뜯고 나서 피스 좋아야 됩니다 꼭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꼭 좋을 필요 없습니다 대한복지구독자분은 상판은 꼭 이빨에 좋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좋았거든요 그냥 좋으면 됩니다 지금 또 들이를 들이로 뜯습니다 항상 나무는 아프리카나무든 나무 강아는 이렇게 들이를 뜯고 나서 피스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스 제간 안 깨집니다 이제 깨집니다 이렇게 여러번 David 기다리세요 이제 깨집을 따라 이제 깨집기를